안녕하세요. 저는 47의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자 24살 대학생 요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제가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합격자분들의 인터뷰를 미리 유튜브에서 보면서 나도 합격하면 이거 나중에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하는 순간이 와서 기쁩니다. 제가 23년도에 1차를 준비하고 그 해 2차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2월 말부터 24년도 2차 시험까지 총 7개월가량 2차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문과 쪽을 전공하고 있는데 문과 취업시장이 요새 많이 힘들기도 해서 8대 전문직으로 전문직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기본 수험기간이 최소 3년은 깔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단기에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교수님들의 명성이나 강의력 이런 거는 워낙 훌륭하시니까 차치하더라도 제가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를 분석을 해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0분 중에 한 80명 정도는 거의 인스티비를 수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합격자분들 대부분이 인스티비를 수강하고 계신데 만약 제가 다른 학원을 수강했다가 이제 인스티비에서 알려준 것이 시험에 나왔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학원에서 안 알려줬다. 이러면 이제 합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인스티비가 수험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업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었다 보니까 사실 강의들을 시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종길 교수님의 보험계약법 기본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팔리특강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보험업법과 손해사정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윤금옥 교수님의 핵심 요약강의만 이제 배속으로 보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짚어주시는 부분을 책에 표기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보험업법이나 손해사정이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모자라시면 이제 안 들으셔도 되는데 손해사정, 그 보험계약법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성도 적고 그리고 2차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윤종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객관식 기출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맞건 틀리건 그 선지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 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뒤 회차로 갈수록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모르는 선지도 사실 없어져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선지를 뭐 하나하나 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눈에 약간 바른다는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차 공부 이제 학습법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 이 의학이론이 사실 손해사정사 시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른 합격자분들을 보면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의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70점을 넘기겠다는 목표로 학습하시는 것을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학이론의 경우 김유나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김유나 교수님의 장점이라 하시면 일단 비전공자인 제가 들었을 때도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평소 주시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의 적중률 이런 게 정말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추천드리는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2차 학습법은 일단 기본 강의 때는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뼈, 인대, 근육 이런 같은 주요 구조물을 위주로 외우신 다음에 이제 상해 부분을 이해만 하시면 사실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기본서가 5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이제 암기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딱히 기본서를 다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김유나 교수님이 출간하시는 의학이론 요약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통으로 다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학이론 요약집만 완전히 외우신다면 70점 이상은 의학이론 70점 이상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못해도 그 요약집에 있어서 상해 부분은 완전히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학이론 요약집을 다 암기를 하시면 사실 모의고사 기간에 들어왔을 때도 김유나 교수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모르시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같이 볼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같이 보시면서 다 숙지를 하시면 80점 이상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윤종길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시험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사실 제일 걱정됐던 과목이 이제 재산보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도 암기할 게 너무 많다고 들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윤종길 교수님의 장점이 이제 수험생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할 수 있을지를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는 교수님이셔서 암기할 분량을 굉장히 최소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과목 중에 재산보험을 사실 가장 적게 공부하고 암기도 제일 덜 했는데 60점 이상 맞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법은 사실 윤종길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이제 따라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뭐 윤종길 교수님의 표장실 자료나 아니면 문풀 자료, 모의고사 자료를 채득하시고 또 이제 본인만의 자반 작성 틀을 만드시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올해 재산보험 문제가 사실 좀 난해하게 나온 게 많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윤종길 교수님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가 몇 문제 나왔어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조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보험에 있어서 저만의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이제 문제 유형마다 본인만의 문제풀이 행동 원칙 같은 것을 A4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해서 원칙에 따라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장애분류표 문제에서는 처음에 일자나 이제 나이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동일 부의 아닌 부의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에 맞춰서 문제를 계속 풀으시다 보면 이제 실수도 안 하시게 되고 실력도 빨라지시게 될 겁니다. 저는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김태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일단 김태윤 교수님의 장점은 이제 이해를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점이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라도 뒤에서 똑같이 설명해 주신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이제 초시생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교수님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윤 교수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아주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아주 막힘없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법은 이제 김태윤 교수님의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라는 점인데요.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김태윤 교수님 사례집이 사실 이제 목차가 다 비슷한 문제들끼리 엮어서 이제 출판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시소유면 시소유끼리 도구법자면 도구법자끼리 그렇게 유사 문제를 많이 엮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당 파트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관련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은 이제 따로 체크를 해둬서 반복적으로 풀면서 최소한 10번 이상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면부책 판단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또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실수를 안 하고 풀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례 문제 풀리에 있어서 이제 면부책 단계, 지급보험금 산정 단계 아니면 뭐 손해배상금 산정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단계마다 이제 본인이 자주 틀리는 부분들을 이제 A4용지 한 장에 이렇게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실수도 이제 안 하시게 되고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시게 될 겁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용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일단 박세용 교수님의 장점은 다른 분들도 다들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기본서의 컴팩트함 그리고 뛰어난 강의력 특히 저는 박세용 교수님의 이 사례 문제 풀이 방식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제 사례 문제의 풀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시고 되게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법은 이제 직접 답안 작성을 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초반에 이제 답안 작성하는 게 사실 손도 잘 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주 틀리다 보니까 그 틀리는 게 조금 무서워서 사실 조금 외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 작성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선행 테마 끝나고부터 이제 바로 답안 작성을 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근제 과목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김태훈 교수님이 사실 설명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이해하는데도 막힘이 없었고 이해가 잘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잘 풀려서 그냥 이제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막힘 없이 슬슬 학습했던 것 같고 실제로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제 저를 채찍을 했던 점이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월이나 4월 달에 이제 그 수험 커뮤니티 같은 데를 가시면 누구는 뭐 의학, 요약직을 이미 다 외웠다. 누구는 뭐 박세용 교수님의 기본서를 다 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암기가 잘 안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때 공부 슬럼프가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직하게 본인 페이스대로 그냥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정말 말리고 싶은 점은 시험 한 달 전부터 본인이 수강하던 교수님의 자료가 아닌 다른 교수님들의 자료를 보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사실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다른 자료에도 이제 손이 가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험 한 두 달 전에는 그런 걸 봐도 이제 사실 시험장까지 본인이 완전 체화하고 들어가기 힘들고 또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의 지식체계 같은 게 망가지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본인이 보시던 자료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스터디를 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시생분들은 이제 사실 본인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유해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뭐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시면 이런 점을 굉장히 또 쉽게 교정할 수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 이러면 이제 스터디를 꼭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음... 첨삭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산보험에서 이제 첫 주차랑 둘째 주차에는 이제 조금 저득점을 하다가 이제 교수님의 첨삭과 조언을 받고 나서 이제 저만의 답안 작성 틀을 조금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실제로 다음 모의고사 주차부터 한 25점가량 계속 조금 높게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답안 작성 틀을 잡는 데 있어서 현관 모의고사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또 본인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고 또 공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현장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제 기본강의 수강하고 이제 선행 테마 수강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치트키를 봤을 때 솔직히 자리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자동차 보험의 이해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음... 제가 이제 모의고사 과정까지 다 수강을 하고 박세훈 교수님의 치트키를 다시 한번 보니까 아... 이 치트키 하나에 정말 굉장히 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자료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은 이 치트키를 꼭 활용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 김유나 교수님 파이널 자료는 다른 학원들의 이제 모의고사에서 약간 핵심을 조금 뽑으셔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핵심 자료였다가 그거까지 추가한 자료인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시험 한 3일 전부터는 그냥 이 자료만 달달 반복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도 이것만 조금 보다가 시험을 봤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이제 윤종길 교수님 강의가 1차 때부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이제 윤종길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시던 좋아하던 분이셨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귀엽게 생기시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 더 윤종길 교수님의 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윤종길 교수님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현장 모의고사를 왔을 때 이제 윤종길 교수님이 첨삭과 함께 이제 또 편지를 매주 조금씩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그거 읽으면서 한 주 한 주 조금 힘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사례식 같은 경우는 아까 최근 때, 최근 학습법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시소이면 시소, 도구법자면 도구법자 이렇게 묶어두셔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했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리고 푸시는 데 오래 걸리실 수 있어도 이제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전에는 한 1시간에 30문제 정도 빠르게 훑으면서 학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험장 팁 첫 번째는 일단 시험 시작 2시간 전에는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장에 조금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긴장 푸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이 있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문제풀이 행동 절차나 아니면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이제 시험 전에 미리 A4 용지에 모은 두세 장 정도로 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수를 훑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과목별로 이제 과목별 마인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례 문제풀이 행동 절차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해 가시고 빨리 빨리 훑으면 이제 그 마인드 전환이 굉장히 빨리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걸리실 수 있는 시험이신데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이 이제 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본인이 하시던 공부를 의심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무직하게 나아가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